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죠. 이 세상에는 본인이 스스로 착한 줄 아는 악인들이 살고 있다고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자기가 천사인 줄 아는 악마 데리고 왔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봅시다. 무편집본이에요. 제목. 우리 딸이 힘들게 벌어온 돈으로 전 시어머니 간병을 열심히 하고 또 전남편 빚도 대신 갚았더니 아이가 천사인이 엄마를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원제. 29살 딸아이가 가출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29살인 저희 딸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비록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딸아이의 마음을 다시 돌려놓고 싶은 마음에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맞춤법 많이 틀려도 이해해주시고 좋은 꼭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4년 전이죠. 저희 전남편이 저희 집 명의로 대출받은 게 좀 크게 있는데 만기가 돼가지고 시댁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어머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때 저희 시어머니가 아냐. 나는 못해도 저놈 책임이니까 어느 정도는 도와주마. 이렇게 해주신 상태에서 그게 어쩌다가 아주머니 귀에 들어갔는지 노발대바람에서 우린 못주니까 그렇게 하라. 라고 못을 박았는데요. 이때 제가 너무 속이 상해서 술을 진탕 마시고 저희 딸아이한테 이야기를 했던 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폭언들 다 녹음해가지고 보여주고 또 문자들도 보여줬어요. 그러자 딸아이가 엄마 시간을 좀 줘봐. 이러더니 나중에 지가 저한테 와서 내가 지금 당장 그렇게 큰 돈은 못 구하지만 이제 곧 적금 만기 되는 것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한 2천만원은 될 것 같아. 그러니 일단 이걸로 우리가 내고 나머지도 엄마랑 열심히 갚아 나가자.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었는데 그건 바로 저희 시댁 쪽과 완전히 연을 끊어라. 이거였어요. 사실 이혼을 한 뒤에도 제가 시어머니하고 종종 연락을 했습니다. 또 같이 만나가지고 밥도 먹고 또 어쩌다 아프면 간병도 제가 하고 근데 저희 딸은 그게 그렇게 정말 죽도록 싫었다고 합니다. 아니 아빠하고 이미 이혼을 한 사이인데 도대체 왜 엄마가 그 집안에 제발로 찾아가 간병을 하냐고 게다가 저 사람이 좋은 사람도 아니고 자기 처자식 몰래 사고치고 도망까지 갔는데 왜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죽도록 싫어했죠. 여하튼 어머님에겐 사정을 말씀드릴 생각을 하고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이런 마음으로 딸아이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요. 그날 새벽 저희 딸아이가 그깟돈 거기서 갚아줄 필요 없으니까 앞으로 저희 엄마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라며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부분도 있지만 평소 너무나 착했던 우리 딸아이라고는 생각도 못할 그런 과한 표현도 많이 했어요. 욕 빼고 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가 쪽과는 완전히 연을 끊게 됐고 딸은 달마다 150만원씩 입금을 해줬는데요. 그거는 생활하는데도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 전부를 빚을 갚는 데 사용하지 못했고 또 제 월급에서 한 70만원 정도를 원금이랑 이자를 내면서 지금 현재 한 3년 그렇게 내고 있습니다. 딸한테는 이제 우리 1년만 더 고생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서로 잘 의지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 사건은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워낙에 고령이라 치맥기가 있는데요. 너무나 난폭하게 행동을 하고 또 저희 딸아이를 당시의 손녀를 정말 예뻐했던 분인데 계속 아이 이름만 부른다고 하면서 한 번만 와가지고 얼굴 좀 비춰달라는 전남편의 전화가 온 뒤부터 시작이 된 것 같아요. 우리 딸은 그쪽 집안을 대놓고 혐오하니까 당연히 말은 못했고 근데 어머님이 이제 워낙 고령이고 정말 마지막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딸내미 몰래 일을 조금 더 하고 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어머님 병원에 들어가 간병을 하며 지냈는데요. 이거를 저희 전남편이 딸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마! 니네 마! 너희 엄마 고생하는 거 불쌍하지도 않냐? 어? 너 지금 당장 할머니한테 와가지고 얼굴 비춰라!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결국에 딸이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간병을 한 것도 전부 다 알아버렸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빠랑 이야기를 좀 했는지 빚의 금액까지 전부 다 알아버리고 도저히 배신감에 살 수가 없다면서 딸이 그렇게 변한 모습을 제가 처음 봤어요. 천사처럼 착했던 아이인데 TV, 옷장,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때려보시고 울고불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지난 3년 동안 월급 얼마 되지도 않는 걸 받으면서 친구들이랑 술 한 번 못 마시고 악차까지 모아서 보내줬는데 이런 말을 해대며 악에 받쳐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이 같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줬던 돈, 키워준 값이라 생각할 테니 연을 끊자! 이러고 그날 새벽에 몰래 짐을 싸가지고 나가버린 뒤로 지금 이 순간까지 아무 연락이 안 됩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회사에 전화를 해도 그만뒀다 그러고 딸 친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도 다 모른다면 감싸주기나 하고 경찰에 연락해도 성인이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고 정말 이 세상이 어떤 아이처럼 사라져버렸어요. 먼지처럼 제가 미안해서 매일매일 장훈의 문자로 사과 메시지를 열심히 보내고 있지만 읽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답이 없어요. 제가 정말로 잘못을 한 건 맞아요. 맞는데 이제 빚도 거의 다가파가는데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그거 하고 딸이랑 행복하게 잘 지내고 싶었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아니 가슴이 찢겨 나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먼저 이야기를 해야 저희 딸아이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이 천사같은 엄마 품으로! 댓글 1번 저기요 등신 아줌마 이거는 가출이 아니고요 독립을 한 거니까 니면 그냥 안아서 너 혼자 그러고 사세요. 평생 죽을 때까지 2번 29살 된 딸내미 적금 2천에다가 지난 3년 동안 총 5천4백 해가지고 한 7천4백을 받아 처먹었으면서 이런 와중에 무일푼으로 집을 나간 딸내미를 걱정하는 것보다는 아직 남은 빚 걱정을 하고 자기 노후나 걱정을 하고 있네 딱 티가 나요 이 할머니야 야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래 당신이 여기서 없어지는 게 딸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 아니 뭐 이런 모지리가 다 있어 이혼했으면 남이지 거기 지가 찾아가가지고 종로로 쓰라고 있네 미친 아줌마 어? 엄마라는 이름도 아깝다고? 어? 2번 대충 요약을 하면 이제 돈줄 끊겨가지고 속이 타들어간다 이거 아니야 그렇지? 3번 뭐 본인 월급은 원래 70만원일 테고 딸이 150을 보태준 거면 한 달에 150만원은 상환이 되어야 하는 건데 생활비 70 원금이자 반대로 됐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아빠 쪽 집안이랑 엮이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조건을 걸었는데 그걸 못 알아쳐먹는 엄마 그래 그 집에서 벗어나는 게 딸이 숨쉬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보이네 M이라는 게 지 스스로 종을 자차해가지고 완전히 미쳐가지고 자식을 숨도 못 쉬게 만들어 놓고 그 죄 어찌 갚으려고 그도 모자라 이제와 다시 돌아오라고 아니 이혼을 했으면 남이지 왜 연을 이어가세요? 시어머니가 아니고 그냥 네 전남편 어머니고 남입니다 남 시아주부님이란 그 사람도 참 웃겨 자기 동생이 만든 빚도 못 갚아줄게 막으면서 어? 그거를 보고도 그 고생을 하고 왜 끊어내질 못합니까? 결국 봐봐 둘 다 잡고 있다가 더 소중한 걸 놓치는 거야 딸한테 미안하면 그냥 여기서 가만히 계세요 갈 거면 너 혼자 지옥으로 쳐 기어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4번 매달 150이면 딸 직업이 대기업이라 해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딸이 그렇게 돈을 보내주면 딸이 싫어한다는 어? 시모 쪽 어? 시모 간병을 할 게 아니라 간병 일자리를 구해가지고 얼른 빚을 같이 갚아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시간에? 5번 딸이 아빠 쪽 식구냐 아니면 나냐 엄마가 선택해라 라고 했는데 아줌마가 그쪽 식구를 택한 거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네가 먼저 딸을 버리고 배신을 한 건데 도대체 왜 찾아요? 6번 그러니까 지가 나 키운 딸내미보다 전 씨애미가 더 좋다 이거 아뇨 그럼 전 씨애미를 끼고 살면 되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예요? 딸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도 개소리 취급했으면서 왜 이제 와가지고 딸내미 탈영을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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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나올 균형이 막혀가지고 그러지 어이구 토 나와 왜 될까요? 빨대를 꽂던 대상이 없어져버렸으니까 당황스럽다 뭐 그런 거겠죠 7번 아줌마 내가요 지금 아줌마를 비꼬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걱정이 돼가지고 하는 말인데 약간 그 유헤드 빙빙인 것 같아 사람이 그러지 않고서야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 8번 님의 그 그지같은 착한 병 코스퍼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님을 위했던 세상 유일한 님 편이 곁을 떠났다는 거 역시 인정하세요 그리고 님이 착한 척하느라 떠는 그 빚 대체 이걸 왜 님 딸이 갚아줘야 됩니까? 님은 평생 착한 척하며 좋은 사람이다 라는 평을 듣고 호구처럼 살고 님 딸은 이제라도 자유롭게 살게 풀어주세요 9번 딸을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아줌마가 사람이라면 앞으로 죽는 날까지 절대로 찾으면 안 됩니다 분별력 없고 상황 판단 전혀 못하는 엄마라서 이거 분명 딸내미 인생까지 개 시궁창 쓰레기통에 쳐박을 게 분명하거든 심어 간병할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빚을 갔던가 어째 그렇게 우둔하고 미련한 건지 10번 아줌마 역겨우니까 착한 척 그만하고 딸내미 좀 놔주세요 29살이면 독립할 때가 되고도 남았어요 1년간 빚 더 갖고 나면은 이제 시어머니 병원비 내겠네 그런 다음에 전남편 아파가지고 들루면 그 비용도 니가 낼거고 아니지 딸이 낼거고 쓰리 자신을 돌봐달라고 징징거리고 살겠네 마지막엔 그죠 돈을 달라고 징징거려야 할 것인 전남편한테는 말도 못 꺼내고 그 어린애한테 죄도 없는 애한테 20대 사회초년생 리즈 시절을 그렇게 암울하게 보내게 만들어 놓고는 딸이 딱 하나 부탁한 그것도 싸그리 무시를 해놓고 뻔뻔하긴 딸이 빚 갚느라고 큰 돈 없어서 어디 방도 못 얻고 지금 뭐 친구들 집을 전전하거나 어디 싸구려 고시험 방에 차박해가지고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을텐데 찾아가지고 뭐하게 또 그 딸한테 기대고 의존하며 돈이나 뜯어내면서 딸내미 인생 갉아먹게요 양심이 있으면 그만하고 어? 지금 이럴 시간에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딸이 줬던 돈 갚을 생각이나 해요 딸내미 결혼 비용으로 모아서 나중에 꼭 주라 이거야 나도 곧 대학생이 되는 딸이 있어요 지금 많이 아프지만 아프다고 집안일 시키거나 그러는 거 하나 없습니다 내가 이 녀석 대학 졸업할 때까지 잘 살 수는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숨이 다 안 쉬어진다고 이게 엄마라고 쓴이는 대출 만개 때 시댁에 가서 미친년처럼 돈 달라고 난리를 쳤어야 해 세상에 그 어린애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내가 다 속상하고 열통이 터진다 니가 엄마냐? 어이고 11번 쓴이 딸은 악착같이 살며 빚을 갚았구나 했는데 그게 다 구라였고 친가로부터 엄마를 분리했구나 싶었는데 그거 역시 구라였고 딸을 잃어버린 3년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저 딸이 나를 버리고 나갔다 이거 하나만 생각이 든다 이거 아니야 딸의 마음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말이죠 니가 먼저 딸내미를 기만하고 배신한 겁니다 양심 있으면 찾지 마요 그게 도와주는 거야 문자 보내는 거 이거 하나만으로도 지긋지긋할 텐데 왜 자꾸 건드려? 쓴이가 진짜 엄마라면 자식 이제라도 남편이 살 수 있게 놔줘요 12번 이혼했으면 끝이고 대출도 남편이 한 거면 시댁 쪽에서 내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혼한 마당에 시집살이를 같이 하고 왜 전 시험이 수발을 쳐서 스스로 들고나 말이요 나 같아도 싫겠다 뭐 하나 도움 주는 것도 없으면서 바라는 거 오지게 많네 딸이 그 착한 딸이 오죽하면 나가겠냐고 똥 된장 구분 좀 하고 살아요 13번 나는 이 글이 널리 널리 퍼져가지고 딸이 꼭 봤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하나뿐인 엄마를 모질게 끌어내고 지금은 억장이 무너지고 있을 거야 하지만 조금만 더 길게 봤을 때 지금 네가 한 선택이 가장 빠르고 좋았다는 걸 알게 될 날이 꼭 올 겁니다 딸을 응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아니 전부 다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독하게 가족을 위해 헌신한 만큼 앞으로는 오직 본인 스스로에게만 헌신해서 행복해지길 바랍니다 이거 왠지 기출변형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엄마가 아니고 딸이 쓴 거지 진짜라면 진짜 할 말이 없네 이게 대충 글이 너무 좀 혼잡해서 어지러운데 정리를 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집이 있는데 아마 공동맹이거나 그렇겠죠 그래가지고 빚을 떠넘긴 거지 그런 식으로 했고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 빚 규모도 속인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런 말 나오잖아요 정확한 액수를 알아버린 것 같다고 그리고 그렇게 싫어했는데 몰래 일한다고 해가지고 구나까지 체감해서 딸이 그토록 싫어하는 거기 가서 병수바라고 이거 이런 게 실제로 옆에서 일어나면 진짜 당사자 미쳐버리는 거야 아휴 참 할 말이었다 감사합니다